월프, 월프 늑대, 극방부의 각지에서 서식하며 대형 객과의 동물로 가축에 해를 끼치는 짐승인데 마구 나뭇되어 감소되고 있다. 박스, 박스 여우, 주로 산림지대에 살지만 인과 가까운 수티나 초원, 때로는 사목 등에서 살기도 한다. 쿠글, 쪼마 자맹이 주택기로 고등 속에서 먹이를 사냥하며 살아간다. 거북이 지구상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오래전부터 전제해온 동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헤드척 고슴부치 다리는 짧고 주둥이는 돼지같이 삐죽하고 이빨은 날카롭다. 등과 몸 양편에 바늘같은 가시돌기들이 돋아있다. 랄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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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매우 짧거나 흔적적인 꼬리를 가지며 앞, 뒷발은 다섯 발가락을 가진다. 랄벗 랄벗 개구리 몸은 보통 굳고 짤막하여 내 다리가 발달하였는데, 특히 뒷다리가 발달하였으며 꼬리는 없다. 랄벗 호랑이 검은 가로주무늬가 특징적인데, 생후부터 성장후에도 남아있다. 몸통은 길고 발은 비교적 짧고, 코와 잎붓에 먹기 좋았다. 아르 아르 수달 강이나 바다 등 물가를 따라 서식하며 갈대로 만든 분지나 바위 틈, 굴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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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암수는 같은 색이며 수컷이 약간 크다. 머리는 길고 목은 굽다. 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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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엉이 눈이 크고, 머리 꼭대기에 귀 모양 기치 있다. 다리는 일반적으로 굽고 짧다.